글로벌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이 미국 전역에 의약품 배달을 하는 온라인 약국 필팩을 인수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필팩은 매일 정해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해 처방약을 가정 배달하는 의약품 유통기업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이 인수대금으로 약 1조 1000억원을 지불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의 필팩 인수로 이날 월그린과 CVS, 라이트 AD 등 미국 3대 의약 유통사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12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